이 시각지요 뉴스입니다. 북한이 밤사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.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정기 방송을 재개한 데 따른 막대응으로 보입니다.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. 핵심 광물 등 경제 협력을 논의할 예정으로 이번 순방을 계기로 K-실크로드 구상도 본격화합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어제 끝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약진했습니다. 극우 정당의 득표율이 30%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독이 풍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오늘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남부지역에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